우와! 치킨 선배님입니다! 시스템 오류 발생! 시스템 문제가 생겨 동생 멤버들이 로그아웃됩니다. 동생 멤버들이 로그아웃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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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동생들이 로그아웃되었습니다. 60분 안에 마스터 코드를 알아내 동생들을 다시 로그인시켜주세요. 월드 오브 아크 본부 주변 동생들과 관련된 미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아냐아냐아냐 이거다 이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미션을 선호하면 마스터 코드를 힌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힌트를 통해 알아낸 마스터 코드를 시스템 담당자 핸드폰으로 전송하면 시스템 해결 완료! 도대체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 아니 뭐? 뭐야? 미션 장소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형 저 형 믿는 거 알죠? 응 형 저 믿어요? 형 저 믿어요? 전 형 믿어요 오케이 난 너 믿어요 어? 저 믿는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형 믿어요 가자 가자 탈락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0컬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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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콜롤리였어 여기 어디예요? 최애템이 왔나보네 생명템인데? 뭐야? 여기 어디예요? 이즈잇 현실세계? 현빈이 형이랑 끼인 형은? 뭐야? 아까 뭐 형들이라서... 맞아 맞아 우리끼리 로그아웃 된다고 뭐지? 여기 어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논센들이... 여기 어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논센들이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와월드 오브 아크에 남은 형들이 60분 만에 마스터 코드를 알아내야만 다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마스터 코드 힌트는 동생들 관련 미션에 성공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미안하다 미안해 미션 실패 시 동생들도 현들과 관련된 커넥션 미션을 진행 결과에 따라 현들에게 엄청난 아이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현들을 응원해주세요 와 이거 현들이 잘해야겠네 진짜 잘해야 되는데 진짜 잘해야 돼 와 어떡하지? 해왔다 만약에 그러면 못 돌아가면 형들끼리만 게임하는 거야? 그쵸 그치? 와 근데 이거 못 맞추면 또 섭섭할 것 같은데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돈까스 어떡하냐? 돈까스 0칼로리 먹고 있었는데 먹고 있었는데 반 밖에 못 먹었어 그러니까 로그인하면 조금만 넘었는데 이거 와 로그인을 해야될텐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어? 뭐야? 뭐야? 현빈이 형 밖에 나왔어 월드원 이렇게 아 그잖아 우리 게임 속이네 뭐야 형 어 기엔 형! 현빈이 형! 아 우리 미투 뗐어 뭐 하는 거야 저희들이? 와우 와 룩 앳 디스 이거 보세요 여름 왓썹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없어서 왜 안 슬퍼해 그러니까 저 형 강제 로그아웃 시키면 안 되니? 오 벤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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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무서워 지켜줘 뭐가 무서운 거지? 왜 겁을 내 나 무서워 무서우니까 형이 가서 받아주면 안 돼요? 아 나 무서워 형 안녕하세요 사실 위험한 냄새가 나는데? 엠.. 엠피씨잖아요 엠피씨 형 가서 받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말 오우 오우 오 안녕하세요 뭘 받았어요? 뭐 받았어? 뭐 받은 거지? 뭐 받은 거야? 카드! 카드 받았어? 카드 받았어? 카드 받았어? 읽어보겠습니다 지빈 미션 편의점에서 지빈이 평소에 가장 자주 사 먹는 간식을 사오세요 성공 시 마스터 코드 힌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빈이가 간식을 먹는 모습이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아 맞죠 일단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아니, 지우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우였으면 저는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치즈 나초 오우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 편의점이 아주 그냥 세련됐네 엄청 많나? 와, 천국이다 근데 그냥 뭐 지윤이가 제일 자주 사 먹는 거랑 별개로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긴 한데 넌 뭐야? 뭐 제일 많이 사고? 뭐, 뭐, 뭐 제일 많이 사고? 저, 그 망고 주스 망고 주스? 아, 그 우리 소개할 때 적었잖아요 아, 못 맞출 것 같은데? 너 진짜로 망고 주스 많이 사고? 네 아,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걸 사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없는 거 좀 쉬운 거, 쉬운 거 사 먹지? 와야, 와야 일단 음료, 음료 코너에 가도 돼 저거 왜 과자 보지 마요 과자 보지 마 아니야 40,000원 제가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뭐 먹을까? 지빈이가 약간 그리고 약간 애인 맛이라서 좀 달달한 류 과자 일 것 같은데 어? 지빈이가 빼빼로 먹고 싶은 거 이거를 예전에 먹고 싶다고 쇼핑 아니야 근데 뭔가 이미지로 봤을 때는 지빈이하고 이게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너보고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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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음료를 한 번도 안 봤어 아, 근데 망고 드스는 좀 어렵긴 하다 깨인 형 뭐 좀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와 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아니야 지빈이 거를 일단 찾아야지 빨리 찾아라 그러니까 빨리 찾아라 그러니까 빨리 찾아라 오징어 지빈이는 약간 무난한 거 무난한 간식을 좋아해서 제 생각에 약간 한국인이라면 아 무조건 좋아 어, 이거 우리 숙소 처음 왔을 때 지빈 그 짐 어 엄청 많나 숙소할 때 옷 안에 과자 이렇게 숨겨 나와서 이렇게 막 들어올 거 맞아요 그때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초코디말고 초코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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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라인이 아니에요, 형 그 라인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조금만 옆에 가면 돼 조금만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지빈이 왠지 한국 젤리 먹었는데 한국 젤리 지빈이 지빈이 먹는 거 사먹질 않아요 젤리 음료 칼 한 번만 봐주라 텔레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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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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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망고 주스 음료 아니, 지빈이가 망고 주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 상상은 못 해볼 게 없기는 나도 그때 알았어 자기, 그 뭐지? 쓸 때? 가입 썼을 때 지빈이랑 같이 편의점을 가본 적이 있어야 이거를 알든 말든 할 텐데 지빈이랑 편의점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보지 않았어, 저번에? 가봤어 뭐야, 저요? 저도 주스 사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진짜 나 진짜 미안한데 우리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지빈이가 자주 사 먹을 것 같은 게 아니야 지빈이는 그냥 특별히 주기적으로 편의점 와서 사 먹는 뭔가가 없어 일단 제 생각에 초코빅이가 제일 유력해요 꼭 초코빅 초코빅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골라테 골라테 아 진짜 안녕 sometime 두 Seb 어? 왜 고ür 지금 주스 저희는 초코파이를 가져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 맞아요 잠시만요 왜 두 장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같이 같이 편의점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있다잖아 이때요 이때요 주빈이가 이때잖아 저와의 추억을 그냥 잊어먹었는데 동생들이 형들을 위해 미션을 진행합니다 미션 성공 시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첫 번째 아이템 팩특이 걸린 커넥션 미션입니다 3분 안에 방 안에서 끼엔의 물건을 찾아주세요 성공 시 형들에게 제주던 아이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잠시만, 다 준비해 여기요? 여기에 있어요 끼엔형 물건? 뭐 있지?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이 형 전기 포트 들고 다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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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에 숨겨진 거예요 여기다 없어? 어 어? 어? 마스크팩 있어? 아니, 이 마스크팩 아니야 끼엔형 이거 안 써 어디 있는 거야? 잠깐만 파는 안 해지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아닌데? 아니, 아니, 아닌데? 아니, 끼엔형 물건 같은 게 없는데 전혀 설마 이건가? 아니, 없는데 아니, 없어! 진짜 없어! 물건이 없어 여기 뭐지?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건가? 뭔가 휴지 아까 없었는데 이거 네 미션 실패! 아 아 뭐야, 잠깐만 아니, 없어! 물건이 없어! 이게 어디 있어요? 정답은 끼에는 모자예요 왜? 네? 모자 모자예요? 모자가 쓰고 계신 거 모자예요? 모자예요? 모자? 어디 있는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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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술 먹었어 오! 저거 끼인 거다 끼인 거다 아, 저거 저거요? 아니야 여기 방이 아닌데 여기는 맞아 진짜 나 몰랐어 여기 잘라서 찾고 있었는데 내가 몰라 여기 잘라서 소름 돋았어 메시지가 왔는데요 동생들이 미션에 실패해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미션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아 얘들아 얘들아 형들을 그렇게 모르니? 끼에는 형 끼에는 형이 울려고 하잖아 울려고 하잖아 형 와 양해가 어려웠어 좀 어려워 근데 네 것도 어렵긴 해 망고 주스가 말이 안 돼 망고 주스 얼마나 간편하고 맛있구나 이러다가 진짜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진짜 게임 끝나겠는데? 또 다른 에피소드 됐어 위치해 비쌍 그냥 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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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빌